자 이 코롱티슈진이 상패 결정이 났죠. 앞으로 전개방향 제약바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임보사 사태 코롱티슈진 상장 폐지위기에 몰렸는데 코롱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신치 않을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소액주주가 6만 5천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이 34%가 넘죠. 임보사 케이주의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매매가 정지되었는데 상패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4일 콜사 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패심의 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 코롱티슈진은 상패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죠. 이거는 무조건 이의신청 들어갈 겁니다. 이의신청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아마도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코롱티슈진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면서 이의신청할 거다. 성실하게 준비하겠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콜사 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상패, 유지, 개성기간 부여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장패이 결정이 됐지만 이의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된다 그러면 이 3개 중에 이제 상장유지 또는 개성기간 부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세계 최초 태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임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재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루어진 유전자 치료제인데 코롱티슈진 2017년도에 임보사 품모 허가받을 당시에 식약처에 제출한 서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로 기재를 했는데 2액이 신장세포라는 응뚱한 세포가 들어있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파문이 이뤘는데 이에 따라서 임보사 국내 품모 허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FDA는 4월에 임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하도록 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식약처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기업 탓으로 다 돌려버리죠. 기업 쪽에서 이렇게 이제 낸 부분인데 FDA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임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하도록 했죠. 재개하도록 한 상황인데 이 식약처 쪽에서는 자기들이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 코롱티슈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상황이 이제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 이런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였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FDA 쪽에서는 3상을 재개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상패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롱티슈진 쪽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심사 당시에 중요성 허위 기재도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 적격적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뭐 이게 허위 기재라는 부분이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실수로 한 건지 이 부분이 또 참정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에서는 삼성이 다시 재개하도록 진행이 되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티슈진에서는 다시 이재기를 할 겁니다. 이재기 신청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15일 이내에 결정이 나겠죠. 어떻게 됐지. 자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 8월 1차 심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했고 하지만 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성기업 12개월을 부여받아서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소액주주들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총도 4천8백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쉽게 그냥 상장 폐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청 할 거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15일 이내에 이제 위헌을 열죠. 열어가지고 볼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상장 폐지냐 유지냐 개성기간 부여냐 이렇게 그때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요런 부분이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 영향을 미치냐. 자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분위기를 봐도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죠. 지금 시장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지금 고롱생명과학을 보면은 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마이너스 13% 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좀 올라서고 있죠. 요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보면 이제 이의제기를 할 거죠. 이의제기 할 거고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결정이 상당히 좀 과하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 모양새고 미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일의 개성기간 15일 내에 이제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희망을 완전히 버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고 이런 부분은 아주 해묵은 악재죠. 해묵은 악재. 해묵은 악재인데 이 부분은 지금의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에서 이러한 상황에 둘러싸인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별로 뭐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영향은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코롱 생명과학은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코롱 그룹의 단독적인 이런 악재다. 이런 기업 자체의 악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자체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또 지나서 결정이 15일 이내에 되겠지만 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런 상황은 또 이제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사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일 이 제기하고 이렇게 15일 이내에 결정나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자체적인 이런 개별적인 문제로 그냥 진행이 되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좀 돌아가는 분위기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주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종목별로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조금씩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코스닥 쪽은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계속 들어가고 있죠. 계속 지금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한 10시 11시 이제 다 돼 가는데 한 10시 반까지 10시가 좀 넘어가게 되면 10시부터 조금 이제 흔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이 좀 흔들어 댔죠. 흔들어 대고 다시 이제 매수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죠. 지금은 뭐 나스닥 선물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나스닥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나스닥 선물도 또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쉽게 꺾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좀 숨구르기 하는 이런 오일선하고 좀 벌어진 이런 이격을 줄이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바닷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강세죠. 여전히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어떤 거는 유지 어떤 거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죠. 저는 매지온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최근에 상당히 계속 양봉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한올바이오가 아주 강력하게 치고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조금씩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수를 보면 1.5% 1.5% 계속 시장은 방향을 위로 잡고 밀어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롱티슈진 이런 부분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 제약바이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